담배야 15일쯤에 우리 꿀벌 벌통 한번 열어보자 잘 크고 있는지 어디다 도망갔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잘 키워야 우리 꿀맛도 볼까 해가 날씨가 하도 덴덕이 심해 가지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또 왜 봄비는 그리 많이 오는지 지금은 비가 별로 도움이 안되는데 그쵸 별가 오면 안되는데 비가 오는데 오늘 또 우리 강골에 쌀에게 또 우박이 올 거란다 내려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날씨예보는 쌀에게 오버가 온다 했다 응? 쌀에게 오버가 온다 했어 우랑곡 돼줄까? 응? 빛소리가 들린다 주님이 나를 부른다 깊은 정을 남기고 떠나버린 유인아 비가 온다 나의 웃음에 지리도록 마음이 아파 가사를 모르겠다 다 알았는데 노래를 안 부르니까 그냥 잊어먹어 할비도 치매 걸리던가 치매는 안 된다 담빈이도 치매는 안 된다 절대 치매 안 걸리려면 그것도 방법이 있다 단순하게 살면 된다 니처럼 단순하게 살고 골치 아픈건 의도적으로 피해버리고 기본적인건 항상 운동을 좀 하고 땀을 바짝 내야 피가 끌쩍끌쩍한 죽처럼 생긴 피 피 순환이 잘 돼가지고 나쁜 피는 빨리 바깥도로 배출하고 신선한 애기픽이 같은게 휭쌍쌍쌍쌍 돌아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휭하니 휭하니 피가 달리기 하듯이 24초 만에 휭 한 바퀴 다 돌고 돌아야 된다 시간 걸리면 안 돼 피가 엄청 중요하다 피를 막게 하는 그는 식물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알겄나 운동은 해야 된다 담빈이처럼 산책도 하고 마을 보안관처럼 쏙 한번 돌아보고 하다보면 피 순환이 잘 되고 반문 소화도 잘 되고 노안이 늦어진다 나이가 들어도 저석노안이 돼야 된다 저석으로 가야지 계속 노안 오면 안 된다 정상노안이나 저석노안으로 가야지 blacks 정상으로化 담비 니나 할배나 그냥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 꿀벌들은 있잖아 한 개 가르쳐 줄게 담비야 꿀벌들은 한 60일밖에 못 산다 두 달 두 달밖에 못 살아 그 하루를 1년으로 한산하면 저는 하루를 60 뭐 60살리로 가자 하여튼 우리 벌들은 단명이다 그래도 뭐 즐겁게 지 혼자서 고려장 하대지 보니까 꿀벌은 지 스스로 고려장 한다 가족들인데 병 옮길까 싶어서 지나와가지고 저 먼데로 기어서 가가지고 죽는다 알았나 담비 니도 허랄나 여왕은 얼마나 오래 사는 줄 아나 여왕 여왕은 4,5년 산다 4,5년 일부라고 차이가 그렇게 많다 알겄나 여왕이 4,5년 산다고 알겄나 그 비결이 있다 비결 비결이 있는데 여왕이 먹는 그게 있다 부부는 비밀이다 내가 안 가르쳐줘 담비니 일부러는 왜 50일이나 60일 정도 살고 여왕은 4,5년 산 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것은 무슨 비밀이 있다니까 담비니 너도 오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한번씩 벌 잘 키워가지고 담비니 좀 맛보게 해줄게 우유에다가 좀 타줄게 니도 장수 예쁘라 평균 니가 15년 살면은 응? 두 배만 살아도 30년 아이가? 그래니 닌는 한 30년 살아보라 그래 하겠다고 응? 그래 살라고 꼬리로 대답하는 기가 야 목소리나 놔놓고 니 형아 꼬리로 이야기하노 응? 꼬리로 왜 이야기해 다이번에 이거 바라보단 ジョンたちは…